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신분을 숨긴 채 토론 프로그램 농객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14일 미디어오늘은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가면 토론회에 출연하고 있는 마라탕 농객이 이준석 대표라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6명의 농객들이 얼굴과 목소리를 가리고 오로지 논리력만으로 사회 문제를 치고받는 토론 배틀이다. 지난 5일 첫 방송됐다. 마라탕 농객으로 분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가 허두가 되자 허위 이력 기재를 문제로 영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정과 사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해야 맞는 거다라며 호통쳤다. 프로그램 특성상 음성 변조를 하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 특위의 말투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익명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의 프로그램 출연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JTBC 관계자는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 그 사람 발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프로그램 취지다. 공식적으로는 출연자를 확인해드리기 힘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 도에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퀘양 고맙습니다.